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짜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.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사랑 나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. 봄이 오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도 좋지만 이럴 때일수록 안전에 주의해야 할 것들 참 많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짜 정보를 가져왔으니 두는 크게 뜨시고 귀는 쫑긋 채널 고정 아시죠? 뉴스 클리핑 시작합니다. 봄이 오면 아무래도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긴장끈이 좀 느슨해지는 것 느껴지시나요? 네 그렇습니다. 저도 그러니까요. 조금 있으면 새싹도 올라오고 꽃도 필 테니 마음이 릴렉스해지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. 그래서 이럴 때 조금만 주의하면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 특히 화재라면 더욱 주의해야겠죠. 천안 서북소방서가 화재 발생과 인명피해가 많은 범철을 맞이해서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합니다. 범철 화재 예방 대책으로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안전 대책과 예방을 추진합니다. 여기에 화재 취약지역에 딱 맞는 예방 대책도 추진하는데요. 화재 피난 취약자에 대한 대책도 함께 실시한답니다. 아 여기서 잠깐. 최근 5년간 범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무려 390명으로 이 가운데 사망자가 무려 104명이나 된답니다. 부상자는 286명이나 되고요.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기후 등 계절적 원인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것 아시죠? 빈틈없는 범철 화재 예방 여러분과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. 화재 예방 할 수 있다! 오늘 소식은 안전 또 안전 머리와 마음속 모두 안전입니다. 아셨죠? 안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늘 조심하는 방법이 최선이겠죠. 하지만 간접체험으로 안전의식을 몸에 익힌다면 비상상황에서 내 몸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. 그래서 소개합니다. 천안 서북소방서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오는 6일 소방안전체험교실의 문을 열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. 이곳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, 원생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법과 대피요령 등 꼭 필요한 체험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. 주요 체험 과정은 화재대피체험, 엘리베이터 화재체험, 소화기체험, 생활안전체험을 실시해 안전의식을 생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. 이처럼 어려서부터 안전의식과 대피요령을 몸에 익힌다면 평생 나를 보호하는 수호신이 되는 것 아시죠?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첫걸음을 위해 소방안전체험교실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. 똑똑똑 안전, 안전은 살피고 또 살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시간을 더욱 주목해야 하는 것 아시죠? 현대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 중에 하나가 환경문제입니다. 이에 맞춰서 친환경 전기차량들이 많이 늘고 있고 이제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죠. 그렇다 보니 친환경 전기차의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에도 힘을 써야 할 때가 된 겁니다. 전기차 화재는 불을 끌 수 있는 소화재가 없습니다. 그래서 화재 진압이 어려운 것 아시죠? 그래서 친환서북소방서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용 CCTV 설치와 같이 24시간 감시체계 구축을 당부했습니다. 전기차는 화재 진압이 어렵다 보니 단 1초라도 빨리 확인하고 신고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더구나 전기차 화재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특성상 관계자의 초기 발견과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많은 공동주택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CC12 설치 꼭! 자 오늘은 안전을 주제로 구성을 해봤는데요. 어떠셨나요?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안전 가슴에 꼭 되새기기 바랍니다. 다음 시간에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